어 뭐야. 머리 감았어. 머리 감았어. 드라이기. 안 나와. 안 나와. 드라이기 안 나와. 안 나와. 어디서, 어디서. 어떻게 말려, 어떻게 말려. 궁금해, 궁금해. 배 탄 거야? 아, 필름 붙이네, 필름. 저도 긴장돼. 필름, 필름, 필름. 왜, 왜, 왜. 잘 붙여야지, 잘 붙여야지. 액정이 깨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. 저거, 저거는 그냥 주무치면 안 되지. 오빠, 우리 너하고 잘 맞는 거 같아. 내 살 차이잖아. 내 살 차이가 궁합도 안 본데? 이 둘의 궁합을 보니까. 저거 정말이 궁합. 궁합을 안 사고 되는데 궁합을 보는 거야. 안 봐야 되는데 보는 거야. 또 안 보는데 이제 보러 갔다. 저 선생님 용해. 아, 진짜. 오, 확실하네. 와, 외국이야. 진짜 돌잔치인데? 아, 들었어, 들었어. 자, 가장 큰 상품을 걸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시온이의 치약의 수는 몇 개일까요? 아, 들었는데? 네. 아, 들었는데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엄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니. 감사합니다. 맞아, 이거 웃어놨어, 이렇게 예쁜 거. 우와, 예쁘다. 가방 자랐어. 같이 맞자. 같이 맞아.